종목 상담 시작됐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럼 77초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499번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문자 상담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요. 이 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고요. 무료입니다. 원익큐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큐브를 이분이 지금 현재 3,89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행히 비중이 5%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중 자체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대신 3,890원에 샀다는 것 자체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주가를 조금 크게 놓고 보시면 요번 같은 경우에 심리가 지금 하단권역에서 돌파를 보이면서 여기서 넘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원익큐브라는 기업 자체가 뭐와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 자체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에 따른 기대감만으로는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주가는 현재 지금 바닷가에 빠졌는데 그냥 지금 자리에서 팔아야 되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에 5%밖에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은 제법 걸려요. 차라리 비중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낮춰주세요. 비중을 좀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가격 단가를 낮추시고 그러면 이 반등파동 자체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가격대가 조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상단에 있는 이 가격대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리 2,800원대에서 한 2,900원대 이 선까지 한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2307번님이 현대건설을 문의하셨는데 현대건설을 지금 7만원에 보여계시는데 현재 5만 7,700원입니다. 지금 주가치에 한번 같이 보시면 7만원이면 여기 이 고가건역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하면 이거 주가가 왜 올랐을까를 먼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현대건설이 왜 올랐을까요? 남북경협주? 네. 근데 남북경협주가 여기서는 들썩거리기 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왜 올랐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입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분양 자체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거기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주 물량에 대해서 반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가는 왜 다른 경업주에 비해서 더 먼저 빠졌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먼저 빠질 수 있었던 계기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위축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시 반동은 경업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박람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의 반등 파동 자체도 상당히 뭐랄까요? 반등이 상당히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7만 원을 사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판다는 건 상당히 어렵겠지만 비중이라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팔아가지고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응주니까 내가 무작정 들고 가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저를 믿고 이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보시는 전략. 이런 분들은 강의는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종목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위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 리더스를 문의하셨습니다. 바이오 리더스를 이분이 8233번님이시고요. 14,900원에 사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11,900원이고 11,150원이네요.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럼 이런 분들도 지금이 결국에는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 바이오 리더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최근에 바이오 주도를 보면 임상에 대한 구분 자체를 잘 못하세요. 이 단어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CIN1 치료제하고 두 번째가 자궁경부암 백신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 2020년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도 2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크겠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빠지겠느냐. 추가적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세세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파악을 다 못하시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회사는 어떠고 어떠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도 손해를 낳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꼭 비중 축소를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반등 파동 자체는 좀 잡아드리면 일단 12,000원까지는 반등 가능하고 대신에 하단에 만원대 깨지면 그때는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지만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시는 거 무료예요. 여러분들 자주 그리고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창에 어느 정도 쌓여있을까요?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온 사연 뉴비쿼스 비중 70% 상당하신 것 같고요. 가온 미디어 오늘은 비중 짱짱하신 분들 많이 오시네요. 50% 안녕하세요. ACT 자주 보기 힘든 종목도 보이고요. 하림 지주, 지주사도 들어왔습니다. 합병한 다음에 무거워진 것 같아요. 비중 40% 제중 코스메틱. 현대로템 한번 같이 보죠. 그럴까요? 현대로템. 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2만 9천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 수고하십니다. 함께 분석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지금 주가가 3%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2만 9천 원이면 아직까지 큰 손해 구간이 아니고 이 정도는 반등 모멘템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북관계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런 철도주라든지 가스관 관련주들은 이런 김정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오늘의 반등 자체를 우리가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살펴보셔도 되는 것이 지금 주가를 크게 놓고 보면 주가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템은 분명히 있거든요. 남북관계가 경협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트럼프를 먼저 만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날 것이냐 그건 언제가 중요하죠.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 말은 뭐냐면 기대감에서 주가에 대한 하방은 어느 정도가 정해질 텐데 문제는 올라가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매매를 하실 때 특히 경협주를 조금 매매를 하실 때는 주가에 대한 바닥권력을 조금 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 자체는 한 이 정도 자리 한 2만 5천 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차익 수익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고가권력이 이 자리 3만 원대인데 지금의 모멘템으로 이 3만 원대를 뚫을 수 있느냐 그건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정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가격을 먼저 찾고 대응하시라 바닥 가격으로 2만 5천 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탈될 때는 가감 없이 좀 손절하거나 종목교체 의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문자 게시판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 올릭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올릭스 7만 3천 원의 30% 비중 사고 계시고요. 챙겨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할 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정산애강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정산애강? 와 이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2730원의 비중도 50% 들고 계시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정산애강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2730원에 사셨는데 우리 앞에서 안신 앵커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소외주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종목군들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랄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만의 특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그 전에 선별을 조금 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석을 조금 해드린다면 지금 가격대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크게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떤 거요?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긴 뭐랄까 박스권 안에서 갇혀져 있는 자리들이 연출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고가군역 자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 자리 자체를 한 번도 돌파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밑에 자리도 한번 잡아봅겠습니다. 이 자리 한번 같이 보세요. 3,100원대를 월봉상에서 돌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고가군역에는 상당한 매물들이 분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주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가격군역이 모여있던 자리가 이 1,900원에서 2,000원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반등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청자분이 지금 2,700원을 보유를 하셔서 소실이 크신데 이거는 조금 과감한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사실. 조금은 결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그거를 꼭 굳이 재부로 얘기까지 해야겠습니까? 눈치껏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 절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이번에 잃어버린 수업료를 다음에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후에 저희 7% 7종목 유망주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잘 챙겨보시고요. 문자 게시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부강약품 매수가 2만 5천원에 40% 올릭스 어쩔까요? CJ제일재당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또 왔고요. 휴가 잘 갔다 오셨는지부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흥아 회원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1,400원에 10% 종목 상담 받고 싶어서 와, 처음으로 문자 남겨보신 것 같다. 종목은 펜오션이고요. 포스코 캠텍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펜오션 한번 같이 볼까요? 펜오션 좋습니다. 펜오션 5,7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펜오션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의 우리가 조선주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NG 운반선이라든지 수송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선오판과 관련됐다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할인홀딩스에 편입된 종목이에요. 할인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할인그룹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료를 생산을 한다거나 그런 가축, 가금을 키우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사료에 대한 운반, 물동량 자체를 보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단에서의 주가 자체가 빠르게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할인에 대한 주가가 성숙이 접어들 때 할인에 대한 주가가 좋아졌을 때 펜오션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리 자체, 지금 5,700원이면 고가구는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까지 지금 한 번만의 반등은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고, 다만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니만큼 여기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 포인트는 조금 더 잡아드리면 이 자리 되겠죠? 한 4,800원 때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기업은 할인그룹과 같이 보셔야 돼요. 다른 조선주랑 같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 포인트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한번 또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또 특수성이 숨어 있었네요. 펜오션까지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님, 삼성전자 4만 7천원 꼭 봐주세요. 강의를 어디서 하나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필룩스도 들어왔습니다. 우와, 화끈하게 비율 100%!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이준 코스메틱도 들어왔고요. 수고하십니다. 동성제아, HLB 생명과학도 들어왔습니다. 유니크, 유니크하게 한번 상담해 볼까요? 뭐 사면청 철강도 있고, 한국 카본, GS. 이거 한번 같이 보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네요. 네, 삼성전자를. 앞서 올려주신 분도 매수 단가가 4만 7천원 때였는데, 이분도 4만 7천원의 비중 60%라고 하십니다. 와, 오늘 가격이 4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부분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조금 안전한 주식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대형주를 하시거든요. 튼튼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안전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역발성 깨셔야 돼요. 그런 선입계는 먼저 깨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다 불안하지, 하루마다 변하는데 안전한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가 알려진 종목,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면 저렴하겠다 싶어서 들어가셨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4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은 뭘 보셔야 되냐면, 자, 그러면 냉정하게 이제 판단 한번 해보셔야 돼. 뭘 어떻게? 이 자리가 깨져서 3만 5천원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4만원대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저는 지켜준다고 봐요. 그 이유는,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뭔가에 대한 주가가 빠질 때마다 투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뭔가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해오거든요. 그러나 매년마다 나오는 것이 또 내년 3월달, 2월달에 있을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한 번 더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인 신변이 변화가 생겼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거래 자기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대법원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건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 역량으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십시오. 결국에는 시청률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서 그래요. 지금 자리에서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면 하는 자리지 파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꾹 참고 눈 딱 감고 조금만 더 한 번 버텨보십시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1시 40분 안에까지만 종목 보내주시면 오늘 못다한 종목이라도 내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빨간 투자가 나은 유망주 있죠? 스판덱스, 스판덱스 그 종목이요. 수익률 세 자릿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AS 도와드리고 유망주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